대전시가 최근 2년에서 3년간 정부와 대전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한 자생시민단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입니다. 이장우 시장은 확대 간부회의에서 조만간 감사원에서 대대적으로 전국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에 나설 예정이라며 감사 전에 시민세금이 투입된 사업비가 적절하게 사용됐는지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이달 말까지 철저하게 살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시장은 부적절한 사례가 발견되면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형사고발까지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